물가 잡기를 최우선시해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매우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 단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이 강력한 불경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웅크타드로 불리는 유엔무역개발위원회는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나친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후에 지구촌 전체를 불경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웅크타드의 레베카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우리는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취약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코스대로 간다면 대부분의 취약 국가들을 해롭게 하고 지구촌을 불경기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웅크타드 경제전망 보고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 속에 제로 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장시간 겪고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의 경제 산출을 마이너스 0.5% 줄게 하고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취약 국가들은 그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0.8%나 후퇴시킬 것으로 웅크타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특히 빈국들은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으로 3년간 경제 산출이 3,600억 달러를 잃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은커녕 인상폭을 줄일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3%나 올리면서 6월과 7월, 9월에는 3연속으로 0.7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1.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해 11월 초에는 4번 연속 0.75%포인트, 12월 중순에는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 5차례에 걸쳐 금리를 3%나 올렸음에도 물가는 8월 현재 0.25%포인트 낮추는데 그쳐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0.2%로 제자리하고 내년에는 1.2%에 머물 것으로 하향 조정해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견고한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기 시작해 미국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4.4%로 올라가 실업자들이 현재 600만 명에다가 최소 120만 명이 더해질 것으로 시인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민간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올해에는 불경기를 피할 수 있어도 내년에는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기관인 페니맨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 내년 마이너스 0.5%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미국 실업률이 5.6%까지 치솟아 320만 명의 실직자들이 증가해 천만 실직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주택금융기관인 페니맨이